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전 지금 여러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선글라스로 말이죠 그런데 이 앞으로 이렇게 선글라스 쓴 사람들 저 사람 나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레이벤 스토리스라는 이름의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레이벤 제조사 룩소티카와 손잡고 안경현 웨어러블 기기를 발매했다 이렇게 페이스북이 발표를 했습니다 최저가가 299달러에요 하나로 치면 약 35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얘가 500만 화소의 카메라 그리고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 이 기본 사양의 음성명령을 통한 핸즈프리 조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오 그런 게 있어? 와 완전 신문물인데? 이렇게 혹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안경다리 버튼 하나만 이렇게 탁 누르면요 사진 영상 촬영은 물론이고요 뭐 사진을 약 500여 장 찍을 수 있고 30초짜리 영상 한 35개 정도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우리는 스마트 글래스가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 구축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 전에 그 증강현실이라고 하잖아요 AR 주요 기술 기업이 이 AR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글래스 개발에 많이 뛰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소비자를 확 사로잡지는 못했는데 2012년에 뭐 구글 글래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시판에 나섰지만 가격이 워낙 비쌌어요 하나에 1500달러 하나로 176만원 누가 사겠어요 그쵸? 뭐 가격도 가격이고 디자인도 굉장히 투박했고 누가 봐도 저거는 스마트 안경이구나 알 수 있게끔 굉장히 투박한 디자인에 뭐 사용상에도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18개월 만에 일반 판매를 접었거든요 그 다음에 스냅챗의 모기업 스냅이 요런 AR 렌즈가 들어간 스펙터클스 이런 것들을 내놨었죠 계속해서 스마트 글래스의 상용화를 시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북이 내놓은 스마트 글래스는 기존에 나왔던 것들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외관상 레이벤에서 제조를 했으니까요 그 레이벤 선글라스 모델과 똑같고요 그래서 일반 선글라스랑 구분이 어려워요 저기 지금 일반 선글라스일까 아니면은 이런 카메라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이 웨이페어러라는 모델이랑 조금 몇 밀리 더 굵은 차이밖에 없고 무게가 조금 더 5g 정도 나가는 거 말고는 전혀 알아보기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대요 완전 기존에 있는 모델이랑 똑같아서요 그 다음에 요즘 스마트 글래스에 이 증강현실 AR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빠져 있다는 것도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AR 증강현실 기술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으니 아예 빼버리고 그냥 현재 구현 가능한데 초점을 더 맞췄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기존에 있는 선글라스랑 너무 흡사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저 사람이 나를 혹시 몰래 찍고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스토킹이라든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가 있어요 화장실 같은 데서 이걸 쓰고 있으면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 시중에 파는 안경용 몰카도 검은 뿔테에 카메라 렌즈가 숨겨진 기능이잖아요 이거를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가 한번 쓰고 사람들을 만나봤대요 만났는데 이거 사실은 카메라예요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페이스북 뷰 앱과 연동해서 자신의 SNS에 또 바로바로 올릴 수 있는 게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허락받지 않은 영상물을 또 올릴 수 있다는 것 허락하지 않았는데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 요게 또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런 지적에 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촬영 시에 전면 LED 불빛이 켜져 있어서 다 인지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같은 데서는 전원을 끄고 민감한 정보를 담는 행위를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경고문은 경고문일 뿐 지키지 않은 사람이 많죠 백신 맞으라고 해도 안 맞는 사람이 있듯이 이렇게 지키라고 해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서 아무리 가격도 299불 저렴하잖아요 근데 과연 어떻게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게 될지 이제는 뭐 선글라스 낀 사람을 보면은 그야말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